박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오팔입니다. 지난 시간에 5.7에서 저희가 JCM-800과 AUX를 이용해서 아주 시원시원한 후련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요. 은총씨는 이제 5.9를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희한하게 개인적으로 5.7을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5.8도 한 두 대를 소유했었고, 근데 그 와중에 5.7은 가져본 적이 없다? 그렇군요. 5.7만 심지어 블랙뷰티도 사본 적이 없고 골든탑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뭔가 깁슨의 또 화려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5.7을 가져본 적이 없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레스폴 골드탑 리이슈로 5.7을 먼저 사운드를 들어봤었죠. 5.7은 탑에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5.8도 역시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5.9는 이제 피겨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항상 머피랩이 거의 5.9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머피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뛰긴 뛰는데, 사실 뭐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머피랩이 사운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사운드가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디자인 값이고 하기 때문에, 공인비죠 공인비. 장인의 공인비. 정말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레스포를 가져가고자 하는 욕심. 뭐 그거는 충분히 그런 돈을 지불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큰 매력이긴 한데, 단순히 사운드만을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과한 지출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오늘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뭐 이런 거죠. 그 예술 작품 하나 뭐 사는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거 때문에 뭐 소리에 뭐 엄청난 걸 집착하는데, 그거는 사실 애초에 좀 말이 안 되는. 800짜리에서 1600을 사는데 소리가 2배 좋아질 거야? 이거는 생각해보셨는데, 효율이 완전 안 나오죠. 소리는 아예 분간이 안 될 만큼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59가 가지는 또 머피랩의 그 울트라 헤비렐릭이 가지는 또 엄청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운드적으로 매치업이 800짜리랑 1600짜리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일반적인 기타라면 그렇게 쓰나, 여기서 이 59의 머피랩의 가격은 대부분 디자인 값이기 때문에, 사실 사운드로서는 같은 등급으로 놓고 비교를 해도 충분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57, 58, 59 중에 두 번째 출전 선수 58입니다. 자 58은 저희가 오늘 아이스티 버스트 말고 버번 버스트 말고 레몬버스트 말고 워쉬드 체리 썸버스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한 번 연주해 볼게요. 네, 58입니다. 내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머피랩이 좀 부담스러워. 이거 사가지고, 자기가 깔아? 넥만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막 써! 막 쓰면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해봐라. 근데 원래 이제 이런 고가 기타를 사면은 배지중지 하느라고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되잖아요. 근데 물론 뭐 대파 것도 생각하겠지만, 저거 머피랩이 추가하는 게 이제 오래 사용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까지고 이렇게 된건데, 그냥 아끼지 말고 막 써 보면 머피랩처럼 되지 않을까? 근데 자연스럽게 써서 저렇게 해달라면 50년 정도 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빡세게 50년 치면 저렇게 될 것 같아서. 쉽진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자, 형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자, 프리앰프를 2로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지난 시간과 똑같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네, 바로 녹음해보죠. 2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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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 이게 조금 덜 크런치한 느낌?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좀 드는 생각은 드네요. 가보죠. 뭐 계속 가봅시다. 1단입니다. 1단입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형한테 제안한 게 있죠? 네, 그럼 8. 8로 와서 제가 한 번 백킹 트랙 두 개만 한 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뭐 어렵지 않죠? 바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EC샵 DA입니다. 처음에는 뮤트롬한 8비트 뮤트롬. 여기는 트래블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가볼게요. 네, 가보입시다. 갈게요. 네, 가보입시다. 아우, 좋습니다. 잘 쳐. 자, 그 치는 기분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볼륨을 좀 더 주시나요? 네. 아,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거든. 그렇지, 이 기분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 갈게요. 아, 기분 좋아. 아, 신난다. 신난다, 이거. 아니, 이게 손에 착착 감겨,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 깁슨으로 할 때는 방금 은총 씨가 저한테 양보해 주신 이 백킹 트랙 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8비트. 8비트 백킹 트랙 치는 게 제일 신납니다. 이게 이제 락 같은 거를 락의 장르를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라이브 때 보면 물론 솔로 치는 거 재밌죠. 기타리스트들이 솔로 치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만은 이거 할 때 이 어떤 그 베이스랑 해소감. 맞아요. 베이스와 드럼이 함께 딱딱 붙어서 가는 그게 쾌감이 엄청납니다. 쾌감이 있어요. 네. 자, 이제 솔로를 또 쳐봐야겠습니다. 솔로. 10입니다. 10에, 이번에는 1단. 오케이. 오케이. 락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스윕 솔로들이 막 난무하는 내가 순간 쳤는데 뭐 잘못 친 것 같아 스윕을 스윕에서는 약간 코드톤을 좀 나갔죠 네 코드톤을 코드톤을 치려고 친 건데 D를 쳐야 되는데 D샵을 쳐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쳐가지고 일단 들어보고 노비상 한 번 다시 시켜요 죄송합니다 아 안돼 안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번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최대한 좋습니다 코드톤 수입을 했죠 안해본 거를 이렇게 한 번씩 렉탄때 제가 심심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왜냐하면은 재미도 있으니까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재미도 하려고 하는데 역시 여러분 이거는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실전에 갔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시도를 하면 안됩니다 실전에서 시도하면 안되요 실전에서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연습할 때는 내가 제일 못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전에서 튀어나올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한두 번 연습해서 될 게 아닙니다 500번 1000번 연습해서 나중에는 그냥 손이 가게 해야 실전때 나올까 말까 해요 뇌가 내가 이걸 쳐야지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안틀리지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힘이 들어가고 타이밍 놓치고 그리고 그냥 삑사리 날 확률이 99.99999999999999999% 맞아요 그래서 틀리지 않을 그런 릭들 500번 1000번 연습한 그 릭들이 아직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면 맞아요 이거는 어쨌든 재미를 하는 거 아니니가 좋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죠 거의 아까 Kalau 마초한 상태라서 틀어진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모니터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했던 이야기, 잠깐 하면 수입을 하려고 그 전음 한음이 나갔죠. 그렇죠. 수입을 하기 직전에 약간 수입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음이 나갔어요. 여튼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전 시간에 했던 오치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오팔이 약간 밝은 느낌이 들거든요. 기분 탓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5.7 이고요. 몰라. 진짜 모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5.7 쪽이 조금 더 뭐랄까? 그 미들 쪽이 좀 더 좀 더 두툼하고 5.8이 조금 더 하위 쪽이 쨍한 느낌? 같은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운드 차이가 아니고 은총 씨가 친 스케일의 위치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솔로를 빼고 할 거니까 클린업 해볼게요. 5.4 여기서 솔로 빼고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시원시원한 오퍼렛 사운드 축구 한번 모니터 해봤구요. 이게 뭐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도 뭐 디테일적인 거에 어떤 느낌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지 뭐 진짜로 얼마나 수치적으로 이게 있었다는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런 생각은 그냥 좋네요. 그냥. 둘 다 좋아요. 저거 좋고 이게 결국에는 이런 락에 대한 녹음 포지션을 봤을 때 진짜 레스폴은 있는 게 좋겠다. 뭐 이건 늘 제가 렉탐하면서 늘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이동형한테 처벌했지만 치는 기분. 기분이 일단 다르고 솔도 시원시원하고 이게 그러면 뭐 아니 그럼 슈퍼 스트레스에서는 안 나나요? 뭐 안 나는 건 아니죠? 조금 달라요. 그 쾌감의 종류가 좀 달라요. 쾌감의 종류가 좀 달라요. 슈퍼 스트레스 해본 포커 사운드를 비교한다면 깁스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딱 녹음을 하면 이게 엄청난 양의 폭포수가 내려서 바닥으로 쫙 이렇게 퍼진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감싸주는 느낌인데. 근데 슈퍼 스트레스는 약간 쏘악 쏘악 이런 느낌. 좀 더 하나의 예리한 그런 뭔가 착착착 이런 느낌이고 얘는 그냥 쭈악 이런 느낌. 뭔가. 후련함의 종류가 좀 달라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웃기긴 한데. 우리 지금 뭐. 이제 샥!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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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삭!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굳이 이제 조금 말로써 전달드릴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레인지가 좀 아무래도 슈퍼 스트레스 해본 포커는 좀 좁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나무랑 뭐. 저도 그게 뭐 과학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녹음을 해보면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픽업의 결국에는 그런 성향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분명히 그 어떤 날카로운 그런 느낌의 시원함이 있고. 이 묵직한 느낌에서는 후련함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다음 시간에 5구 하나 남았는데요. 5구는 물론 너무 비싼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모델이긴 하지만. 맞아요. 머피랩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운드는 그냥 이렇게 575859 순서대로. 머피랩 계급장 떼고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5구로 돌아갈게요. 응시옥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알코인. 타임즈. 저녁 찌개 total. 아이어. 그런 방구석을 그리기 위해서 적용으로. 이 방구석에. 세금으로 돌아갈게요. siis 최소한의 조항은. 삼시기 하나님께서 들어갈게요. 되는 거에요. 중요한 담은 인터넷을grund.